백대길. 자네는 정체가 무엇인가? 대체 정체가 무엇이기에 여기저기 이름을 팔고 다니냐는 말이세. 전하이시옵니까. 이 인절을 풀어주니까. 그 검은 아바마마께서 아끼시는 검이구나. 내겐 단 한 번도 이런 선물을 주신 적이 없거늘. 안 돼. 닮았구나. 연인군을. 아니 숙빛마마. 아바마마를 닮았구나. 자네 아버지가 투정꾼 백만금이라지. 어찌 아쉬웁니까? 자네는 모를테지. 오래전에 자네 아비가 권에 붙잡혀온 적이 있었네. 내 모른다. 내 모른다 하셔라. 어릴 적 일이라 나 또한 기억이 가물가물하낸 말. 자네 생년 이시가 어찌 되는가? 잘 모르옵니다. 이인자가 자네를 추천했네. 자네에게 벼슬을 내리라 하더군. 영문은 모르나 막무가내로 벼슬을 내릴 수는 없고. 나 또한 이제 역적으로 몰린 이인자를 온전히 믿을 수도 없네. 해서 말인데 백대길 자네가 그 자의 뒤를 좀 개줬으면 좋겠어. 김채건의 제자라 하니 자네를 현 시간부로 금이영 별무사에 임명하겠다.